늘 이제 성우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여기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. 용기가 안 나는 거 용기가 안 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나이 먹었는데 그런 걸 왜 해. 참 애로 하고 앞만 보고 살았어요. 자신감과 도도함이 생겼어요. 나 자신과의 겨루기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. 용기를 잊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안으로 한번 해보려고 젊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통할 수 있을까 igue 데이터 aler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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